여기는 사랑 가득한 HS 에듀테인먼트 김종이 연구소 언박싱 시작 오 전실장 김종이의 발령 어? 교재만 왔다고? 택배 왔습니다 교재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어? 근데 박스가 터져있는 건 뭐야 교재를 빼돌린 건가? 그게 아니고 NG가 나서 재촬영이기 때문에 박사 열렸습니다 어? 그다음 이건 뭐지? 생윤도 또 언박싱이 아니라 언박싱은 언박싱 교재가 왔기 때문에 전실장에게 교재 한 번 주고 감사합니다 그거는 월급에서 까는 거 그렇죠? 반납하겠습니다 이것도 방금 다 찍은 건데 잘 들어오게 잘 윤사도 한 거고 생윤도 받아가셔야죠 생윤도 받아가시고 민웅뷰틴 장의 박정혜 자 이제 열린 박스를 다시 열으니까 아주 재밌네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이 핑크빛 감성으로 다 열었는데 열었는데 여기 이제 제 새로운 연구소고 메가스터디에서 이렇게 바깥에 보면 큰 화분도 저희 사랑키마나 화분을 세 개나 보내준 거는 역시 이제 잘 되니까 화분도 주고 더 벌어라 더 벌기 위해서는 교재를 잘 팔아라 그래서 언박싱도 한 번 찍어봐 잘 팔리고 있는데 더 팔아라 이거죠 감사합니다 생윤도 이제 열어보니까 생윤부터 상상하라 날아가라는 거죠 지금 수능을 날리라는 게 아니라 교재와 함께 상상 위로 올라가봐 그래서 풀 컬러로 교재가 제작되어 있고 나르시즘은 절대 아닙니다 기구와 함께 날아가봐라 그래서 안에 본문 내용 그리고 안에 세세한 내용들은 이제 OT 보시면 다 있는데 컬러로 다 제작하였다 컬러를 계속 강조하는 건 제작비가 많이 들었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여기 필기노트 또 필기 좋아하시는 분들이야 필기노트 필기노트 그리고 인강생들도 현장생들과 똑같이 복습할 수 있는 복습노트까지 마련이 되어 있어서 일석삼조 하나를 구매하면 두 개가 따라가다 홈쇼핑이 아니라 윤사하시는 분들도 생윤만 생윤만이 아니라 저는 항상 윤사도 똑같이 윤사도 본교재 그리고 필기노트 있고 그 다음에 복습포인트 필기노트가 왜 따로 있냐면 공부는 편안하게 해야 돼요 쉽고 편안하게 수능 끝나면 여러분 지식 다 반납되거든요 오늘 우리 현장조교 면접 봤는데 대박이야 수능 끝나고 두 달 되면 답변을 하던가요? 전혀 지식이 무해 상태로 이 문제를 내가 풀었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굉장히 쉽고 재미있게 개념 공부할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교재하고 몸하고 볼펜 하나만 갖고 오면 OT부터 들으시면 왜 이 교재 언박싱 이후로 편안하게 내가 공부할 수 있는지 쉬운 공부가 아니라 편안하고 확실한 개념 공부 우리 연구시에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와 함께 저희 우리 전 실장님 출연을 거부할 의사가 있습니까? 자 여기 우리 전우성 연구소 실장님과 함께 그리고 대표 우리 팀장님 윤형 PL팀장 여러분의 Q&A 지옥을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표 조교 교재 전 상황에서 끝까지 가지고 온 조교 여러 조교들 중에 대표 조교 박지원 조교와 함께 여러분 대박 기원 수능 승리로 이끌어 드리는 H.S. AT&MT. 메가스테디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아멘